안녕하세요 유플레입니다. 오늘은 스파크 토큰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스파크 토큰을 이용해서 세가지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레저베이션피 예약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구요. 두번째가 크리에이션피 생성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듬시험피라고 상한수수료를 마지막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 수수료를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제가 자세하게 그렇지만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돈을 챙기는 방법과 두번째는 FTSO 오라클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는 방법.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파이네스에서 만든 디파이를 이용해서 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챙길 수 있는 돈의 종류가 어떤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는 F자산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F자산이거든요. F자산으로는 라이트코인, XRP, XLM, 비트코인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오리지네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F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플레이어 토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에이전터라고 부릅니다. 오리지네이터는 F자산을 만들어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리오드풀에서 플레이어 토큰을 매일매일 리오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플레이어 토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세가지 P를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오리지네이터를 통해서 받습니다. 첫번째 크리에이션 P, 두번째 레저베이션 P, 마지막으로 레딘션 P라고 세가지 P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P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회사일이 바빠서 잠을 좀 많이 못자서 혓바늘이 돋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좀 안좋거든요. 그래서 코가 맹맹거리는 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귀에 거슬릴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걸 잘 설명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해를 하셔야 될게 두개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레이어 네트워크입니다. 두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틀립니다.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라이트코인이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는 F자산, 여기서는 FLTC, 그리고 플레이어 토큰이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라클 정보예요. 오라클 정보가 하나의 LTC는 10개의 스파크 토큰과 가격이 같습니다. 위에 있는 말이나 밑에 있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 것이죠. 이걸 유념해 주십시오. 이거 헷갈리시면 머릿속이 뒤엉켜 버립니다. 현재 영희는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에 1000개의 라이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플레이어 네트워크에 5000개의 플레이어 토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희는 지금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100개의 FLTC, F자산을 발행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영희를 이때 오리지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철수는 FLTC를 만들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보 제공자인 철수를 에이전트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철수는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00개의 플레이어 스파크 토큰을 FLTC 시스템, 얘는 스마트 콘트랙트로 작동이 됩니다. 여기에 담보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5000개의 플레이어 토큰, 스파크 토큰은 누구에게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철수는 이 5000개를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영희는 100FLTC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자인 철수가 2.5배를 담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100FLTC에 대한 2.5배는 100LTC 곱하기 10플레이어 토큰 곱하기 2.5, 즉 2500개를 담보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철수는 처음에 5000개의 플레이어 토큰을 가지고 있었고, 이 5000개를 FLTC 시스템에 맡겼습니다. 담보로서. 그래서 2500개는 영희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500개는 담보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500개에 대해서 철수는 마음대로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담보로 제공된 2500개는 철수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영희는 철수가 자신을 위해서 2500개의 플레이어 토큰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고맙기 때문에 레저베이션 P를 철수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레저베이션 P는 0.1%고, 계산을 해보면 100LTC 곱하기 10플레이어 곱하기 0.1 나누기 100을 하면, 1플레이어 또는 하나의 스파크 토큰을 철수에게 레저베이션 P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수의 총 개수는 5000개에서 5000개의 플레이어 토큰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라이트코인 네트워크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입니다. 영희는 100개의 F-LTC를 발행하기 위해서 100개의 LTC를 철수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맡기면서 크레이션 P-OLTC를 철수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O-LTC는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에 철수는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하지만 100개 LTC는 철수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영희가 F-LTC를 마지막에 철회하게 되면 받았던 100개를 다시 영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플레이어 네트워크에서 영희는 100개의 F-LTC를 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철수로부터 2500개의 플레이어 토큰을 담보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영희는 100개를 철수에게 맡겼습니다. 자, 이제 F-LTC 시스템, 여기서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100개의 F-LTC를 누구에게? 영희에게 발행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영희가 100개의 F-LTC를 발급받은 과정이 돼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영희가 F-LTC를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받은 100개의 F-LTC를 상환하기 위해서 네딤션 P라는 것을 철수에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네딤션 P는 0.1이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은 100 F-LTC 곱하기 0.1 나누기 100을 하면 0.1 F-LTC를 누구한테 철수에게 네딤션 P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1에 해당되는 99.9만 F-LTC 시스템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는 철수는 99.9개의 라이트코인을 누구? 주인에게 영희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영희는 994.9개의 라이트코인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영희는 라이트코인이 처음에 100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5.1개가 줄어든 거죠. 하지만 영희는 스파크 토큰, 플레어 토큰을 리오드로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받습니까? 라이트코인, 리오드, 풀에서 정기적으로 플레어 토큰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플레어 토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 같은 경우는 세 가지 P를 통해서 돈을 벌었죠. 자, 레저베이션 P가 0.1%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5000개였던 플레어 토큰이 5000개의 플레어 토큰으로 바뀌었고요. 두번째, 클레이션 P는 5%입니다. 그래서 5개의 라이트코인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레저베이션 P라 해서 얘는 0.1%입니다. 즉, 0.1 라이트코인을 번게 된 것이죠. 최종적으로 철수는 5.1의 라이트코인을 번게 됩니다. 자, 0.2는 라이트코인이 5.1개가 줄어들었지만 라이트코인 리오드풀에서 플레어 토큰을 벌었고요. 그 다음에 FLTC를 통해서 어디 플레어 파이낸스에 들어가서 디파이를 해서 여기서 많은 토큰들을 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 플레어 네트워크에서 스파크 토큰, 플레어 토큰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비록 말을 잘 못했지만 다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